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는데요. 이딴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실은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는 풍선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종이 조각들도 포착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오물풍선의 영향으로 항공편 운행까지 지연됐습니다. 지난 20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탈북단체들은 그래도 계속 전단이나 쌀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탈북단체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더 강력하게 방송도 하고 해서 손들게 나오게 해야지. 그거 우리가 왜 한 발짝 물러서요. – 북한의 오물풍선과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지자체들이 초긴장 상태인 가운데 북한은 새벽 시간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미가 추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은 미사일 발사로 복합적인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군 당국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